KBM 한국 라이트급 랭킹 3위 강경훈 KBM 한국 라이트급 랭킹 6위 이승훈 KBM 한국 라이트급 랭킹 8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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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우리 첫 마디! 파이팅! 파이팅! 라운드 4 레고랑 라운드 4 라운드 5 라운드 4 라운드 5 라운드 5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화이팅! 구호 둘 아이가 붓 젤 화이팅! 화이팅! 드리고 화이팅!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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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예 치고 코너 등으로 와서 조금 싣고 나오는 다시 왜 에 격춘 게임으로 빨간색 아 아 네 빨간색으로 이제 랩이 줄어든데 파워 레벨이 줄어든 다시 와 그 공연 청콘이 이런 거 하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얘네들 다시 조금 충전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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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현장 라운드 6 놈들이 한 трет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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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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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도망장할 수 있는 거 맞죠? 왜, 도망장할 수 있어! 응, 도망장할 수 있어! 경호야 마지막이다 강경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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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경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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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경훈ㅟ 김경훈! 김경훈 김경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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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